자 한번 땡기러 가나요? 돈 많아? 아 없어 와 이거 뭐고 야 저게 천장이지 나도 하늘인줄 알았는데 천장이야 그러면 시멘트 구멍이 어 네 어 네 벽을 타? 어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? 아 아 여섯하고 절로 넘어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누구 여기가 카지노사이 예 예쁜 골목이랍니다 45분에 여기서 만나 안녕하세요 8시 8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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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5시 5시 7 מס 6 3 5 5 6 5 아이고 두번째 카지노 보네 와 되게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쇼핑의 에리어입니다. 잘생겼다. 와 이거 뭐고 야 저게 천장이지? 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? 너. 아 이거 됐네요. 니한테 맞는거 없어요. 없어 없어 없어. 빅토리의 시크릿에서 사왔고 안되고 싼것도 있더라구요. 그래갖고 몇번 입고 다 늘어나갖고 못입잖아. 야 실내에 이렇게 만들어놨네. 와 대단하다.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어? 대단하다. 아니 이만큼 공간을 비웠단 얘기하냐. 그치? 야 중정책 아 여섯하고 절로 넘어가는구나. 저희도 대학했는데 저희도 다 행복해만 하고있지. 그러니까. 누구? 아빠 아냐? 아빠? 아버지네. 왜 남의 아버지를 그렇게 욕을 하노. 남의 아버지를 악하는데. 응. 아빠가 저게 뭐가 재미있겠노 그래. 아빠가 저게 뭐가 재미있겠노 그래. 아빠가 저게 뭐가 재미있겠노 그래. 야 근데 뭐. 야 부대 시설이 여기 잠시 머리 시키고 오라는 뜻 아냐? 응. 돈을 벌었으면 돈을 쓰고 가고. 아. 머리 시키고 또. 응. 머리 시키고 또 하라고? 잠깐만. 이게 하늘이 아니고 천정이 와. 잠깐만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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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나. 스테란에 이런게 있다고? 대단하다 난 저 골목안에 있는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실내에 이래 만들어 놓은거야 아 어 어 지도 어 정상 위치잖아 어 크게 안나오는가 크게 나와야겠지 여기 위치잖아 아니 진짜 아까 되게 크게 나왔는데 어 엄청나지 않아? 이 지금 700 몇 톤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예 여기까지 왔다고? 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여기 다야 빨리 돌아야 되겠다 예 안되겠다 여기는 천장을 지내놔서 하늘 색깔이 바뀔일 일이 없네 정신고가 며층을 만들어 놓은거야? 어 아 아 아 그니까 이게 바깥이 아니고 니거 쓰라 그치 우리 쟤들 따라가면 똑같아 호텔에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나는 그 호텔 사이에 요런게 만들어 놓은 줄 알았거든 실내에 있다고 했을때 실내는 이걸로 3층을 세계층을 근데 요래 만들어 놓고 요 바깥에는 다 안에 다 상점이자 근데 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나 어?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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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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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야 이 이렇게 하는거 뭐 무시하다 야 끝이 없나? 아냐 아냐 끝인가? 아 끝났네 폰드로는 끝났네 야 다 탔다 야 과자 있어요 과자 사야겠다 무슨 과자? 그런데 가면 안 돼 언니는 갔다와 나 밖에 있든지 아 천고가 높으니까 진짜 이건 어마무시하네 아 저기는 카지노야? 저기로 카지노 들어가는거야? 어떤거 같아 그래? 그런거 같아 우리 상취하니까 이거 한정식으로 돌아야 되겠구만 야 우리 그러면 45분까지 갈 수 있어? 네 아 1시간 남았잖아 아 그래? 30분쯤 돼가지고 어 아 아 내려와야 된다고? 내려가는데 10분이 걸린다고? 30분이니까 여기 쿠키 한번 보러 갈까? 아 아 이거 쿠키 각은 이런식으로 돼있네 이건 에그로리 어 기와병도 안 좋아하세요 이거 말하는거야 이거? 응 이거 이거 거산 뭐 기와병인가 이거 말하는거야? 아니 아닌데 이거는 지지사 응? 그래? 그래? 나 먹어볼래? 왜 불러? 카지노 구경 마치고 이제 갑니다 와 이건 별세상이네 별세상 도전 와 아 어쩔 세계층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와 대단하다